여러분 반갑습니다 슈퍼리치입니다 오늘 양시장 상승적인 부분이 나온다라고 해서 우리가 무언가에 대해서 급하게 보거나 아니면은 좀 조급하게 생각을 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항상 우리는 전략적인 부분을 잘 짜서 움직여야 된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수익적인 부분이 극대화를 시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최근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전략 중에 하나가 모아갈 종목에 대해서는 시장 변동성이 나온다라고 해서 우리가 겁먹을 필요 없이 계속해서 모아간다 대신에 단타를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오버나잇을 웬만하면 하지 않고 빠르게 빠르게 수익적인 부분을 실현을 시키면서 우리는 수익의 극대화를 노릴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하려고 하면은 시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인지를 하고 이해를 하고 주식을 보셔야지만 가능하다 그래서 시장에서 우리가 좀 핵심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를 여러분들한테 한번 분석을 해드릴 거고 LG 이노텍 카카오게임즈도 같이 분석을 해드릴 건데 카카오게임즈는 여러분들이 함정에 속을 이유가 없어요 결국에는 내용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잘 이해를 하고 분석을 했느냐 여기서 돌이켜보면은 오히려 좋은 기회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분석을 해드리는 것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보시고 이해를 하시고 주식의 대입을 잘 시키면 수익이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은 다 끝까지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시장을 놓고 보면 코스피도 상승적인 부분이 나오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1% 이상의 상승적인 부분이 나온다 근데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셔야 되는 거는 시장이 상승적인 부분이 나온다라고 해서 내가 막 흥분할 필요도 없고 만약에 뭐 시장이 하락적인 부분이 나온다라고 해서 우리가 겁먹을 필요는 없다 시장은 분명히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부분 올라가면은 내려오려고 하고 내려가면은 올라가려고 하는 탄성 자체가 있기 때문에 그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이용을 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장을 딱 놓고 보면은 미국 시장이 기술주 강세라든지 기간 매수세에 지금은 좀 상승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고 원자재 가격 급등락에 따라서 에너지 소재 업종의 등락폭이 큰 상황이 나온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전부터 강조를 드렸던 게 전쟁 관련주 전쟁 테마주들 같은 경우에는 줄 때 빨리빨리 먹고 다음 거를 또 진행을 하면 된다 웬만하면은 오버나잇 하시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결국에는 뭐 사료 관련해서도 뭐 현대사료는 뒷부분에다가 말씀을 드릴 건데 뭐 한일사료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전쟁 때문에 인플레 관련으로 상승이 나왔다가 결국에는 하락적인 부분이 큰 폭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줄 때 욕심을 낸다라기보다도 줄 때 빨리빨리 잘 먹고 나오는 게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단타로 봤을 때 핵심적인 포인트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될 것 같고 지금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협상 이슈가 지속 중인 부분은 있고 중국의 코로나 폐쇄 정책으로 유가 이런 원자재 하락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단타를 가지고 내가 질질질질 뭐 머리채를 끌려다니거나 멱살을 끌려다닐 필요 없이 줄 때 빨리빨리 잘 먹고 나오는 게 너무나도 핵심적인 부분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고 제가 현대사료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저도 VIP방에서 현대사료를 추천을 해드렸던 부분이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딱 3월 29일 날짜 찍히게 이거 스크린샷 찍느라고 좀 힘들었는데 66,300원 이하로 여러분들 매수를 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 그러면서 결국에는 뭐 현대사료 가지고 뭐 22%의 수익 인증이 나오고 뭐 18%의 수익 인증이 나오고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뭐 31%의 수익 인증적인 부분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은 분명히 기회를 줬을 때 우리는 과감하게 들어가서 수익적인 부분을 만들 수 있다 결국 내가 수익을 내고자 하면은 내용적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핵심을 가지고 잘 파악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66,300원에 매수를 하시라고 오늘 추천을 드렸던 부분 근데 결국에는 85,700원 여기까지 상승적인 부분이 나와서 편안하게 수익적인 부분을 실현을 할 수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 그냥 단순하게 내가 이거를 추천을 했으니까 수익이 낫다 자랑을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설명을 못해요 이게 지금 뭐가 문제냐면은 한국판 게임스탑이라고 보시면은 듀얼 물산이 인수한다라고 해서 다섯 번의 점상을 갔던 종목이에요 여기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의 점상을 갔던 종목인데 지금 듀얼 물산이 현재 시총이 20조예요 근데 현대 사료가 현재 5연상을 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시총적인 부분 그때를 놓고 보면은 5천억 수준이에요 근데 현대 사료를 듀얼 물산 얘네들이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인수를 한다 그래서 점상으로 계속해서 달려나갔던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에드 바이오텍 이게 조금 핵심 중에 핵심이다라고 보면은 듀얼 물산 지분의 2%를 들고 있다라고 하는 말인데 이 2%가 뭐 별거 아니겠지? 어 뭐 2% 가지고 뭐하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는 있겠지만 이 듀얼 물산의 시가총액이 20조예요 그러면은 2%면은 4천억원 5천억원 정도가 계산상에 나오잖아요 근데 에드 바이오텍 시가총액이 500억원짜리 다시 말해서 시총액 10배에 달하는 가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좀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면은 될 것 같고 결국에는 현대 사료 같은 경우에도 제가 VIP방에다가는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었는데 분봉을 좀 잘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분봉을 보면서 제가 여기서 노려서 들어가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딱 요 포인트이기 때문에 뭐 편안하게 수익적인 부분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여러분들이 시장에 대해서 갈피를 못 잡고 너무나도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 분명히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는 두 가지 트랙을 좀 가지고 움직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중에 첫 번째 우리가 모아가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분할적으로 매수를 하고 실적이 뒷받침이 되는 그런 종목들을 매수를 하셔야 되는 거고 단타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같이 진행을 하되 최대한 빨리빨리 잘 먹고 나오는 게 너무나도 핵심적인 부분이다 왜냐면은 다음날 내가 전쟁 테마와 관련해서 매수를 했는데 다음날 합의가 이루어진대 그러면은 당연히 급락적인 부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근데 우리가 전쟁이 합의가 될지 오늘 합의가 될지 내일 합의가 될지 언제 합의가 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알 수 없는 그리고 정점을 좀 찍고 돌아가고 있는 방향성이 나오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계속해서 질질질질 끌려다닐 필요는 없다 연인 사이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너무나도 이성 친구를 여자친구를 좋아한다고 해서 질질질질 끌려다닐 필요 없이 내가 좋아하는 감정 그대로 표현을 하면서 잘 만나는 게 너무나도 좋은 거 마치 단타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좋은 종목 잘 사서 시장에 대해서 모멘텀이 있고 관심이 많은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시고 빨리빨리 잘 먹고 나오는 게 너무나도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뭐 실적주 같은 경우에도 나는 어떤 식으로 좀 매집을 해야 되고 어떤 포인트를 봐야 될지를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 분명히 많이 계실 텐데 좀 한 가지 예로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 VIP방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매집을 시작을 했던 JS 코퍼레이션 이거를 뭐 지금 15%의 수익적인 부분이 만들어지고 있고 이거를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아 뭐야 저거 수익 자랑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이런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해요 JS 코퍼레이션 지금 아직 팔지는 않았지만 15%대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JS 코퍼레이션 지금 16%대 수익적인 부분이 잘 만들어지는데 어떤 포인트에 우리가 좀 굉장히 포커스를 맞췄냐 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여기서 딱 이렇게 보면은 제가 분명히 추천을 드렸어요 JS 코퍼레이션 25,000원 이하로 매수를 하시라고 추천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자 이렇게 보면은 좀 여러분들이 안 보이실 수 있기 때문에 좀 이 글을 그대로 좀 따왔어요 지금 25,000원 이하로 매수를 하시라고 추천을 드렸고 이 회사가 핸드백 의류 OEM 제조 관련해서 포인트가 뭐냐 뭐 글로벌 관련해서 핸드백 OEM 제조 전문 업체 뭐 이런 것도 당연히 중요하는데요 중요한 회사인데 좀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은 결국에는 실적이에요 실적이 좀 기반이 됐다 의류 회사인 약진 통상 인수로 핸드백 중심의 매출 구조에서 의류가 추가가 되면서 이익 볼륨 증대 그 다음에 매출 구조 안정 그러면은 당연히 매출 구조가 안정이 됐대요 그럼 실적이 잘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잘 나오겠죠 1분기는 통상 실적이 약한 시즌이지만 리오프닝 효과랑 환율 급등에 힘입어서 환율까지도 우리는 고려를 해서 다 종목을 선택을 해요 그리고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항공이나 해운 운송 비용 정점에도 영업이익률 자체가 6.2%가 나왔다 근데 지금 보면은 운송 비용이 좀 빠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운송 비용이 절감이 되면은 당연히 영업이익률도 높아질 수 있는 부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포인트를 못 잡는다 이게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올해 항공 해운 운송도 모두 하락세로 이익률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차피 리오프닝이 가장 빠르게 진행 중인 미국 같은 경우에도 소비심리 개선 효과로 국내 OEM 중에서도 가장 크게 노출이 돼 있는데 이 회사가 미국 수출 비중이 99% 이상이에요 거의 99% 이상이면은 수출이 거의 전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다른 업체들이랑 비교를 했을 때도 영업무역이 퍼가 4.6배 뭐 한세실험이 7.5배 화생엔터프라이즈 같은 경우도 뭐 10.2배 이런 식으로 형성이 돼 있는데 저평가 근데 실적은 좋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자신있게 모아가셔야 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모아간다라고 해서 내가 단순히 이 종목이 좋으니까 모아가야지가 아니라 왜 어떤 식으로 앞으로 좋아질 건지 그리고 왜 저평가를 받는지 저평가를 받으면은 평생 동안 저평가를 받는다 그러면은 여러분들한테 남는 거는 없어요 근데 저평가를 받다가 이제 제대로 된 평가를 받기 시작을 하면은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수익적인 부분이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시장 상황이라든지 설명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를 명백하게 이해를 하시고 인지를 하시고 보시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다 뭐 단순하게 이 종목을 사야 되겠다 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그냥 좋은 종목 좋은 위치 좋은 가격 앞으로의 성장성 이런 것들을 다 고려를 했을 때도 너무 좋은 것들만 사면은 여러분들이 수익적인 부분이 자연스럽게 이런 포인트적인 부분도 여러분들이 다 이해를 하시고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혼자 스스로 매매를 못하겠고 어떤 포인트에 맞춰야 될지를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벤트는 어제부로 딱 종료가 됐던 부분 그래서 1개월 하시면은 44만원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셔서 좋은 종목으로 굉장히 수익적인 부분도 자연스럽게 만들어 나가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010-8619-999-1 이쪽 번호로 성함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은 저랑 실시간으로 같이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지금 이틀째 신입입니다 흐름 파악차 정말 소자번호로 리딩 따라가고 있는데 신기하게도 다 빨강 카카오 네이버에 세게 물려있는데 적은 수익이지만 감사드리고 상담시 말씀해주신 것처럼 서투르지 않고 잘 따르겠습니다 매도사인 주신다니 너무 안심되고 감사합니다 이런 서비스 처음 이용하는데 슈퍼리치님 믿고가요 종일 단톡방 신경 써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남겨주신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들도 오셔서 편안하게 좋은 종목으로 잘 수익적인 부분을 만들면은 우리는 뭐 돈은 열심히 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010-8619-999-1 이쪽 번호로 또 우리가 모아가는 종목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오셔서 수익적인 부분 잘 만들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현대사료가 또 상한가로 마감을 했어요 자 그리고 뭐 시장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또 드리면은 이런 설명적인 부분도 굉장히 필요할 수밖에 없다 남선 알미늄 같은 경우에도 뭐 오늘 2%대 윗꼬리를 달고 2%대 마감을 한 부분은 있는데 결국에는 이거에요 항상 묶이는 내용들에 대해서 후발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최대한 단타 같은 경우에는 먹고 튄다 이런 느낌으로 단타는 단타대로 보시는 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실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뭐 전체적인 시장이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5차 협상 재개 소식도 당연히 투자 심리 개선에 좀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어느 정도 좀 정점을 찍고 넘어갔다 다만 아직까지 러시아 우크라이나 협상에 대한 기대감 자체는 뭐 솔직히 크지는 않고 미국 장단기 국채금리가 역전되고 뭐 매크로 부담 자체는 여전히 존재를 하지만 그리고 또 뭐 이번 주 미국의 주요 경제 지표를 줄줄이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부담감도 있기 때문에 시장의 변동성이 나온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겁먹지 마시고 좋은 종목에 대해서는 편안하게 모아가시면서 수익적인 부분 잘 만들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매일 말씀을 드리지만 시장은 항상 내려가면 올라가려고 하고 올라가면 내려오려고 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항상 조정이 나온다라고 해서 전혀 겁먹을 필요는 없다 무슨 말인지 이해 되시죠 여러분들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만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면은 뭐 수익도 잘 따라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같이 뭐 추천을 드렸던 LNF 지금 보면은 수익 인증이 똑같이 나와요 결국에는 이거예요 시장이 빠진다라고 해서 내가 겁내고 아 어떡하지 어떡하지 손절을 먼저 생각을 할까 이 생각보다는 좋은 종목 잘 사서 시장이 조정이 나와도 자연스럽게 우리가 더 사면서 평당관리하고 시장이 올라왔을 때 남들보다 남들은 이제 뭐 LNF라든지 2차전지 관련해서 관심을 가질 때 우리는 베이스로 뭐 14% 15% 이렇게 베이스를 깔고 들어가기 때문에 당연히 편안하게 수익적인 부분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시장을 읽어드리는 거는 저는 솔직히 여러분들이 남들보다는 조금이라도 주식에 대해서 더 편안하게 좀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기 때문에 항상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영상 올려드리는 거는 맨날 맨날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29만원 이하부터 계속해서 사서 모았던 종목 중에 하나기 때문에 뭐 편안할 수밖에 없다 편안하게 들고 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를 좀 우리가 기대를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4분기에도 작년 4분기에도 실적적인 부분이 너무나도 좀 아름답게 나왔었는데 1분기 같은 경우에도 어닝 서프라이즈를 우리가 좀 기대를 할 수 있다 아이폰의 견조한 수요 지금 중국에서도 아이폰이 너무나도 잘 팔리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당연히 1분기도 어 실적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를 할 수 있겠다 아이폰 실적에 대해서도 기대를 할 수 있겠다 그 다음에 신형 모델에 따른 가동률 상향 그 다음에 기판 부분의 수요가 증가를 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좀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 없고 비수기임에도 견조한 실적을 감안을 했을 때 올해도 실적은 구조적 성장에 힘입어서 양호하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 결국에는 좋은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잘 사면은 그 회사가 알아서 잘 큰다 내가 뭐 굳이 뭐 이거를 가지고 시장이 조정이 나왔고 5일선 지지를 못했기 때문에 아 이거를 정리를 해 마라 이럴 필요가 없다 그냥 잘 사놓고 좋은 종목 잘 사놓으면은 알아서 그 회사가 쑥쑥 잘 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 뭐 작년 4분기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던 게 광학솔루션 사업의 비중이 굉장히 컸어요 작년 연간 매출을 딱 놓고 봤을 때도 전년 대비했을 때 69.9%가 증가를 했고 전체 매출의 77%를 차지한 게 결국에는 광학솔루션의 사업이었고 4분기 발표를 하면서 광학솔루션 사업 분야의 신규 시설 투자도 공시를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크게 뭐 핫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다 몰려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5일선을 지지를 못했네 아니면은 지금 보면은 21선 밑에까지 빠질 수 있네 이게 크게 의미는 없다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한테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기술도 당연히 중요해요 중요하지만 내용적인 부분이 먼저 우선시가 돼야지만 여러분들이 좀 더 편안하게 주식을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카카오게임즈 같은 경우에도 제가 저번에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오히려 이거는 없는 사람들한테 좀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제가 보는 관점은 RSI 30 이하에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잘 해놓으셨다라고 하면은 크게 뭐 문제가 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지금 좋은 기사적인 부분이 또 나왔는데 출시 전부터 대만 차트 싹쓸이 카카오 오딘 정복 스타트 이런 기사적인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뭐 오딘에 대해서 우리가 좀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직까지도 좀 많이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뭐 최근에 안 좋은 기사적인 부분이 나왔는데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기사가 굉장히 좀 이상하다 애매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뭐 욕을 하거나 이러진 않지만 공매도가 가능한 코스닥 150이라는 사실을 좀 간과했었다 그 다음에 작년 하반기부터 딥인 더 머니 상황이었기 때문에 12 홀더들은 숏을 통해서 이미 수익을 확정지었을 가능성 자체도 굉장히 크고 카카오게임즈도 공매도 규모가 올해에만 3,500억원이었기 때문에 12 전환 물량으로 대차를 상환하게 되면은 실제로 장래로 나올 물량은 많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뭐 그거 그대로 흘러나가고 있기 때문에 뭐 크게 문제가 될 것도 없고 오히려 없는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하락적인 부분이 나왔을 때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인지를 하시고 보셔야지만 나한테 주는 기회구나 아니면은 빨리 빨리 남들보다 좀 빨리 버려야 되는 카드구나 이런 것들이 좀 판가름이 잘 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5D는 일단 우리나라에서도 리니지의 매출을 좀 1위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았던 부분은 있는데 우리가 앞으로에 대해서 좀 기대를 한다라고 하면은 오딘이 일평균 매출 그 다음에 트래픽 호조라든지 몇 차례 컨텐츠 업데이트를 통해서 좀 하향세가 안정화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는데 보통 게임주들이 단기적으로 좀 급등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 게임에 공성전이 좀 업데이트가 되어야 됐던 부분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오딘이 공성전 업데이트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이 업데이트를 진행을 하면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도 좀 급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갖고 있는 국내 3대 코인 거래서에 상장이 돼 있는 보라코인을 기축통화로 활용을 할 수 있는 향후의 전략적인 부분도 남아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성장성은 좀 무궁무진하게 좀 기대를 할 부분은 많이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딘 같은 경우에도 NFT 게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 결국에는 NFT 게임이 된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크게 상승적인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카카오게임즈에 대해서 좀 제2의 위메이드처럼의 상승을 기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좀 작년에는 많이 안올랐는데 올해 기대감은 크고 밸류에이션도 매력도 있어야 되고 MSCI 등 뭐 이런 패시브 수급 유입도 기대가 될 수밖에 없는 게임 종목 중에 보면은 카카오게임즈, 펄어비스, 컴투스, 홀딩스, 컴투스, 네오이즈, 네오이즈, 홀딩스 이렇게 좀 나열을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직접적인 코인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카카오게임즈가 기대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뭐 NFT라든지 메타버스 이런 고부가 가치들의 요소가 남아있기 때문에 기대감은 너무나도 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좀 좋은 종목에 대해서 당연히 뭐 공부를 하는 것도 중요는 하지만 좋은 매수가까지도 생각을 하시면은 지나고 나면은 보이는 게 결국에는 이런 이런 RSI 32학권에서 여러분들이 잘 사놓으셨다라고 하면 수익적인 부분이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뭐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김종국이 먹는 것까지가 운동이다 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처럼 우리가 매수를 하고 수익 나는 것까지가 어찌 됐던지 간에 뭐 주식이기 때문에 뭐 크게 우리가 급할 필요도 없이 좋은 매수가 잘 잡아놔서 편안하게 들고 가서 수익적인 부분 잘 만들고 나오면 된다 대신에 좋은 매수가 잡아놨기 때문에 심리적인 부분 멘탈적인 부분도 편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시장 변동성이 굉장히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혼자 하시기 힘드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010-8619-999-1 이쪽 번호로 성함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실 것 같고 지금 또 계속해서 인증이 나와요 오늘도 잘 이끌어주셔서 수익 보았습니다 시드머니가 조금밖에 없애서 현대사료 뭐 조금 잡았는데 오늘 상한가 같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버킷스튜디오 단타도 수익 냈습니다 이렇게 써주신 분들 다시 한번 여러분들도 시장에 대해서 종목들에 대해서만 딱 명확하게 분석을 해놓으시면은 다 하실 수 있게끔 만들어드리는 게 제 역할이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자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